필요한 게 있으면 구해줄게 가족한테 못해줄게 뭐가 있겠어?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최후를 맞이할 준비가 됐나? 나는 됐다 내가 점프 마스터다 로데어가 처음은 아니지 쟈트팩을 켜 화끈하게 진입한다 로드맨, 저기 근처에 내렸어 토마토 에어컨 ㄷㄷ ㄷ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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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ㅋ ㄷㄷ 여기 광학 조준경이야. 근거룡 어하! 재료를 찾았다 힐링 이 쪽에 복제기가 있다. 필요하면 쓰라고 저쪽으로 가자 영웅 ㄷㄷ ㄷㄷ 히힛 ㄷㄷ 히힛 ㄷㄷ 힝힝힝 히힛 여기 적 있어 여기 적 적 있어 여기 적 있어 적 있어